GTQ 인디자인 파트 5 기출 유형 문제 2회입니다. 문제 1 기능평가입니다. 새 문서 만들기 문제지의 기본 설정 값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1페이지 323, 470mm 3열, 간격 6mm 여백 25, 좌우는 20 돌연 3 입력하고 OK 선택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GTQ 폴더 안에 수험번호 성명 1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GTQ 폴더 아웃풋 폴더 안에 101JBG로 1번 문제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가져오기 컨트롤 D 선택하고 이미지 폴더 안에 1급 1AI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해주시고 오프시티 50% 적용해주시고 디스턴스 값은 14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작업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D 눌러서 이 PSD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문제지 조건대로 불투명도 30% 적용합니다. 2번 PSD가 뒤로 갈 수 있도록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뒤로 보내기 빈 공간 클릭하고 컨트롤 D, 3, J, B, D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해서요. 출력 형태 확인해주시고 크기를 줄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맞춤 첫 번째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조절합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코너 옵션 출력 형태에서 확인했을 때 경사 10mm 입력하고 확인,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 패널을 열어줍니다. F10 문제지 조건대로 10포인트 타입은 굵은 선, 가는 선 컬러 패널 열어서 지시 조건대로 C100, M90, Y20, P0 적용해줍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고 이미지 하나를 복사합니다. 더블 클릭하거나 다이렉트 툴을 선택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컨트롤 D 4JPG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옵션 포토샵 패스 선택하고 패스 1 확인한 다음에 OK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컨트롤 W 텍스트 감싸기 선택하고 개체 모양 감싸기 선택하고 값을 문제지 조건대로 5mm 입력합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라디언트 페더 선택해주시고 출력 형태를 확인해서 각도를 180도 입력하고 OK 선택합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선과 도형 편집입니다. 선 도구를 선택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길이를 문제 조건대로 80 입력하고 Enter 누릅니다. Stroke 패널 F10 눌러서 굵기 5포인트 타입 물결 M100, Y100, K20 입력합니다.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패널 위에 회전 앵글을 30도 입력하고 Enter 선을 출력 형태와 같이 이동합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합니다. 폭과 높이의 값을 문제지 조건대로 입력합니다. 60, 30 각, 면수 3 OK 면색을 문제지 조건대로 입력합니다. M10, Y100 선택 도구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45도 불투명도 40% 입력하고 Enter 누릅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R2,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합니다. 상단에 가로로 뒤집기를 선택합니다. 배치하고 색상값을 문제지 조건대로 입력합니다. 70, 나머지 형 화면을 줄여주시고요. 위에 있는 도형 두 개를 선택하고 R2, Shift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세로로 뒤집기를 선택하고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문자효과 적용입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Type Frame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Bold 크기 18 색상은 CMYK C100 M50 나머지형 Enter 문자를 입력합니다. 출력 형태로 문자의 위치를 이동합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Type Frame을 만듭니다. 궁서 크기 30 자가는 2000으로 입력하고 색상은 K100 선택하고 문자를 입력합니다. 컨택 도구로 Type Frame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합니다. 50% Distance 10 미리 입력하고 K 누릅니다. 출력 형태에서 Type on a Pass 문자 효과 부분을 확인하고 펜 도구를 선택하고 패스 형태를 작성합니다. 클릭 두 번째 클릭하면서 드래그 R2 드론 상태에서 중간에 방향점 끊어주고 한 번 더 클릭해서 패스 형태를 정리합니다. Type 2를 길게 눌러 Type on a Pass 선택하고 패스 위에 클릭합니다. 문자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문자를 블럭 지정하고 윈도우 컬러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줍니다. 문제지 조건에 나와있는 글자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줍니다. 시작색은 C100 끝색은 M50 Y100 단락 스타일 설정합니다. F5 견본 패널 열어주시고요. 단락 스타일에 들어가는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C60 M30 Y50 추가 K100 추가 C100 M50 K20 추가 F5 닫아주시고요. F11 단락 스타일 열어서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새 단락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본문 1 굴림 14 행간 28 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시작표시 문자 탭에서 두 줄에 문자수 3 입력합니다. 색상 견본에서 C60 선택하고 OK 두 번째 단락 스타일도 미리 설정하겠습니다. 본문 2 본문 2 바탕 12 포인트 행간 23 포인트 저간 마이너스 30 들여쓰기 첫줄 들여쓰기 6mm 인덴트 첫줄 들여쓰기 6mm 문자색 K100 OK 세번째 단락 스타일 캡션 캡션 바탕 14 포인트 행간 24 자간 마이너스 80 문자 색상 C150 K20 택하고 OK 이미지 폴더에서 1급 5.txt를 메모장에 열어줍니다. 1급 5.txt를 메모장에 열어줍니다. 본문 1 내 해당하는 내용을 블록 지정해서 복사하고 타입 2를 선택하고 문자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습니다. 본문 1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단을 조절합니다. 3단 간격 6mm 설정하고 레이아웃을 조절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데이아웃을 확인하고 타입 툴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네모장에서 본문 2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하고 초박 합니다. 본문 2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의 내용을 텍스트에서 복사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든 다음 붙여 넣기 합니다. 캡션 단락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저장하기 하시고 컨트롤 S PDF 내보내기 합니다. 컨트롤 E Q 폴더 안에 썸번호 성명 1 PDF 프린트 설정하시고 저장합니다. PDF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표시 및 도련 선택하시고 전체 프린트 표시 선택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완성된 INDD 답안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여 파일 저장하기 합니다. 최종 저장된 IND 답안 파일을 기준으로 PDF 내보내기 저장한 후에 파일을 전송합니다. 문제 2 실무 응용 입니다. 문제지의 기본 설정 확인합니다. 컨트롤 N 6 페이지 폭 높이 각각 160 195 25 2열 간격 5mm 여백 25 좌우 20 돌연 3mm 입력하고 OK 선택합니다. F12 F12 페이지 패널 열어서 6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6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이동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컨트롤 S 썸버노 썸명 2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웃브 폴더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클릭 드래그해서 만듭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 단축키 Alt Shift Ctrl N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문자 속성을 적용합니다. A 리얼 레귤러 12 포인트 F 6 C20 M80 Y100 K10 색상 적용합니다. 선택 툴로 마스터 홀수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로 복사합니다. Type 2를 선택하고 오른쪽 정렬합니다. 1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아웃브 폴더의 JPG 파일과 문제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이미지 프레임 효과 및 클리핑 패스 적용입니다. Ctrl D 눌러서 6번 이미지 열기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림자 효과 적용해줍니다. 50% 입력하고 OK Ctrl D 구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3, 4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클릭 드래그 가져옵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4페이지에도 복사해줍니다. 4페이지의 이미지는 가로로 뒤집기 클릭합니다. 3, 4페이지에 9번 JPG를 선택하고 Ctrl C 5, 6페이지에도 붙여넣기 합니다. JPG 이미지가 페이지 번호를 가리기 때문에 3, 4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Override All Master Page Items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의를 클릭하고 3, 4페이지의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 Shift 컨트롤 단축키를 눌러주시고요 5, 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재정에 눌러주시고 5, 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Shift 컴프레임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합니다. 4, 4mm 정도 연약하고요 Ctrl D 7, JP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선택 툴로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이미지의 크기를 키워줍니다. 이때 Shift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절됩니다. 레이아웃을 확인하고요. 타원 프레임을 선택하고 출력 형태와 같이 복사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 복사 각각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가 맞게 나타나도록 이미지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미지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이펙트 문제지의 조건대로 외부 광선 선택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왑 윈도우 텍스트 왑 Alt 컨트롤 W 개체 모양에 따라 선택하시고 오밀히 입력합니다. 3,4페이지로 이동해서 컨트롤 D 파일 PNG를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오브젝트 클리핑 패스 Alt Shift 컨트롤 K Alt 알파 채널 선택하고 K 누릅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 왑 Alt 컨트롤 더블 선택하고 대체 모양 감싸기 5mm 입력합니다. 엔터 1,2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레이아웃 확인해주세요. 출력형태 확인하고 컨트롤 D 10 JPG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맞춤 프레임의 맞춤 선택해주세요. 어레인지를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컨트롤 D 11 PNG 선택하시고 열기 합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크기 조절합니다. 맞춤 11번 이미지를 맨 뒤로 보냅니다. 6페이지 더블클릭 해서 컨트롤 D 12 PNG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레이아웃 확인하시고요. 도형 편집 및 상호작용 설정입니다.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하여 40mm 40mm 입력하고 OK 면의 색상을 문제제 조건대로 C10 M20 Y80 적용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회전 각도를 45도 적용합니다. 울트명도를 30% 적용합니다. 네이아웃을 확인하고 위치를 변경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합니다. 두번째 도형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C20 M80 Y100 K10 불투명도 30% 적용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합니다. 도형 마름모 모양의 도형을 선택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합니다. 색상을 변경합니다. C30 M100 Y80 K50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복사합니다. 1페이지의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타원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작업 영역 클릭하여 폭과 높이를 120 120 입력하고 OK 연색을 문제지의 조건대로 M70 Y10 적용합니다.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겹쳐지도록 복사합니다. 두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윈도우의 Object and Layout의 Pathfinder 패널을 열어줍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마이너스 100 이면 개체 제외 클릭합니다. 불투명도 6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위치를 변경합니다. Object Arrange Send Backward 한 칸씩 뒤로 가는 거 한 칸씩 뒤로 레이어 단위에 레이어 단위로 뒤로 이동해 줍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레이어 순서를 변경합니다. Pathfinder 패널을 열지 않고 교재에 나와있는 대로 개체 Pathfinder 이면 개체 제외를 직접 선택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FCB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각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삼각 버튼에 효과 높이 7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문제제의 조건대로 M70Y10 적용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시계 반대 방향 클릭하고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컨트롤 패널에 가로로 뒤집기 선택합니다. 윈도우 인터랙티브 버튼 단추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왼쪽 왼쪽 삼각 버튼 선택한 상태에서 액션 Go to Previous 페이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선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 Next 페이지를 적용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이퍼링크를 적용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으로 텍스트 패널을 만들고 출력 형태의 위치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문자 속성 ADR Regular 12포인트 색상 적용해줍니다. C20 M80 Y100 K10 적용해줍니다. URL을 복사하고 인도우 인터랙티브 하이퍼링크 패널을 열어서 HTTP S 붙이고 복사한 URL을 붙여넣습니다. 문자효과 적용입니다. 레이아웃의 문자효과를 확인하고요. 텍스트를 입력하고 궁서 22 사간 마이너스 80 CMYK 000 입력하고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다음 Type 2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도둠 12 자간 마이너스 30 색은 C10 M90 적용합니다. 단락스타일 설정입니다. 색상 견본 F5 눌러서 색상을 추가합니다. 견모색상 추가 C0 Mg10 Mg10 Y10 0 추가 두번째 Kback 추가 두번째 CMYK 0000 추가합니다. 이 페이지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단락스타일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13 TXT 파일에서 단락스타일에 적용된 내용을 복사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F11 단락스타일 패널에서 새로운 단락을 추가합니다. 단락스타일 명 본문 1 굴림 12포인트 행간 25 자간 마이너스 30 문자 색상 Kback 본문 1 단락스타일 적용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면 출력 형태를 확인합니다. 출바꿈이 되어있네요. 본문 2 단락스타일을 설정합니다. 본문 2 바탕 10포인트 행간 18 자간 80으로 마이너스 80으로 설정하고 첫줄 들여쓰기 왼쪽 기준으로 해서 첫줄 8mm 입력하고요. 문자 색상 흰색 적용합니다. 문자 색상 흰색 적용하고 OK 선택합니다. 소재목 단락스타일을 설정합니다. 소재목 도둠 12포인트 행간 18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20 단락경계선 단락경계선 탭에서 위쪽 경계선을 선택하고 두께 1포인트 색상 컬러와 동일하게 선택해주시고요. 단락스타일을 설정합니다. 13.txt 파일에서 본문 2 단락스타일의 내용을 복사합니다. 3,4페이지에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본문 2 단락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형태를 확인하고 제목 부분에 소재목 단락스타일을 소재목 단락스타일을 적용합니다. 블럭 지정하고 소재목 블럭 지정하고 소재목 적용합니다. 5,6페이지에 해당하는 텍스트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붙여넣기 합니다. 본문 2 단락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형태를 확인하고 제목 부분에는 소재목 단락스타일을 적용합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S Ctrl-E 입법 내보내기 합니다. gtq 폴더에 파일명 파일 형식 입법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입법 내보내기 대화 상자에서 버전 3.0 선택하고 커버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완성된 INDD 담원 파일을 문제지 조건과 출력형태를 기준으로 저장하고 최종 저장된 INDD 담원 파일을 기준으로 입법 내보내기를 저장합니다. 파일 저장이 완료되면 파일 닫기 하시고 INDD와 입법 파일을 답안 전송합니다. 문제 3 실무 응용입니다. 세문서 Ctrl-N 문제지의 기본 설정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 폭 210 높이 280 열의 개수는 2 3mm 간격 요백 22 40 25 25 돌연 3mm 입력하고 OK 누릅니다. 페이지 패널 F12 열어주시고요. 이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문서 페이지 재편성 허용을 체크 해제합니다. 이 페이지 썸네일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1페이지 앞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Ctrl-S gtq 폴더에 저장합니다. 페이지 패널에서 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합니다. 이 마스터 페이지 이 페이지 높이 같고요. OK 이 마스터 페이지를 더블 클릭합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Alt-Shift-Ctrl-N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입력합니다. 문제지의 조건과 같이 페이지 번호에 문자 속성을 입력합니다. Arial Bold 15. C30 M70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면주를 적용합니다.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글꼴 Arial Bold 10. 자간 마이너스 20 적용하고 CMRK 0 화면 크기를 조절하고 폴스 페이지의 면주와 페이지 번호를 선택합니다. Alt-Shift 누른 상태에서 짝수 페이지에 복사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면주는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면주 색상을 바꿔줍니다. C90 M70 내용을 입력합니다. 도둠 Cpoint 자간 마이너스 20 색상 C90 M70 내용은 우주의 탄생 페이지 패널에서 1페이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출력 형태에서 이미지 레이아웃을 확인합니다. Ctrl-D 14번 이미지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다시 Ctrl-D 15번 이미지를 16번 PNG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Ctrl-D 17AI를 선택하고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서리 부분으로 이동해서 기울기를 조절합니다. Ctrl-D 18번 JBG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에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프레임 크기를 조절합니다. Ctrl-Panel에서 불투명도 30% 적용합니다. Arrange로 맨 뒤로 보내주시고요. 1페이지에 면주와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2페이지 패널에서 1-2페이지에 썸네일을 썸네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3번 문제는 B마스터를 추가했습니다. 기본 설정은 A마스터이고요. B마스터의 홀수 페이지 썸네일을 클릭하고 1페이지에 드래그합니다. 짝수 페이지의 썸네일을 클릭하고 2페이지에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다시 B마스터 페이지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오버라이드 올 마스터 페이지 아이템스 모든 마스터 페이지 재정일을 설정하고요.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적용된 이미지를 적용된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어레인지 맨 뒤로 보내기를 하면 연주와 페이지 번호가 나타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다각형 프레임 틀을 선택하고 작업 영역을 클릭해서 가로 세로 35-35 입력하고 면출을 5%를 20% 입력하고 설정합니다. 다각형 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15-JPG 선택하고 열기합니다. 출력 형태를 확인하고 이미지를 수정합니다. 다각형 프레임을 선택하고 R2 누른 상태에서 출력형 태어 같이 복사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이미지가 보이도록 이동합니다. 레이아웃을 수정하고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효과를 적용합니다. 볼투명도 100% 적용합니다. F12 페이지 패널 열어두시고요. 1페이지로 이동하고 레이아웃 확인합니다. 작업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D 19-PSD 열기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효과 내부 그림자 선택합니다. 도형 편집 및 문자 효과 적용 출력 형태의 페이지 번호 부분을 확인합니다. 비 마스터 페이지로 이동해서 원형 툴을 선택하고 클릭하여서 12mm 12mm 입력하고 OK F6 면색을 CMYK0 입력합니다. 원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효과 그라디언트 패더를 적용합니다. 짝서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줍니다. 1페이지로 이동해서 적용이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자 툴을 선택하고 글꼴 도둠 크기 30 자간 마이너스 50 문자 색상은 CMYK0 문자를 입력합니다. 문자 효과에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단락스타일 설정입니다. 색상 견본을 추가합니다. C90 M70 추가 K100 추가 CY80 추가 단락스타일 패널 열어주시고요. 단락스타일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새로운 단락스타일 새로운 단락스타일 본문 1 단락스타일 설정합니다. 본문 1 쿨링 13포인트 행간 24포인트 자간 마이너스 50 문자 색상 M20 Y100 언더라인 옵션 언더라인 옵션 ON 해주시고 두께 1포인트 옵셋 2포인트 색은 문자 색과 동일합니다. OK 설정합니다. 본문 2 단락스타일 설정합니다. 본문 2 바탕 9포인트 행간 18 자간 마이너스 60 선택하고 문자 색상 색상 견본 C80 M100 K10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중재목 단락스타일 설정합니다. 중재목 공서 26 행간 36 자간 100 마이너스 100 선택하고 문자 탭 문자 컬러 색상 컬러 문자 색상 견본 C90 M70 설정하고 OK 소재목 단락스타일도 설정합니다. 굴림 11포인트 행간 18 자간 마이너스 70 들여쓰기 간격 선택하고 문제제의 조건대로 첫줄 들여쓰기 6mm 입력합니다. 단락 경계선 탭 선택하고 쪽 경계선을 선택하고 경계선 표시를 ON 해줍니다. 두께를 4포인트 타입을 점선 옵셋은 3mm 옵셋은 5mm 입력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합니다. gtq 이미지 폴더 안에 1급 20 txt를 메모장에 열어서 본문 1 단락스타일 내용을 복사합니다. 타입 2를 선택하고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내용을 붙여넣기 합니다. 본문 1 단락스타일 선정하고 제목 부분은 중제목 선택합니다. 본문 2 단락스타일의 내용을 메모장에서 복사합니다. 타입 2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고 내용을 붙여넣습니다. 본문 2 단락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출력 형태 확인하시고 해당 부분에 단락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제목 지구와 우주 중제목 아래 조그맣게 들어간 게 소제목 입력합니다. 적용합니다. 완성된 IND 답원 파일을 문제지의 조건과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 점검하고 저장합니다. 파일 닫기 하고 답안을 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이